자 케이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호호 기자님 모시고 많은 분들이 오자마자 비주얼 자꾸 뒤로 갈래? 뒤로 가니까 내가 얼굴이 너무 크잖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버시는 호호 기자님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뭐가 하나 있었죠? 3.1절? 그거 중간에 선배 일정이 꼬여갔다고 해서 그게 아쉬웠어요 저 근데 왜? 제가 3.1절에 성남이랑 서울 경기 갔거든요? 기성윤 선수 그거 부딪히 충돌했었던 거 눈 앞에서 보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방송에서 너무 재밌는 소스인데 저는 감독님한테 다 물어보고 해가지고 사건의 전말을 다 드렸는데 기사를 써 기자가 왜 자꾸 여기 와서만 털려고 그래 기사로 쓰긴 좀 그랬어요 말로 해야 돼 그거는 그 주제는 그런게 또 있죠 아마 제가 봐도 오늘 주제도 좀 그런 거 같아요 이걸 뭐 기사로 쓸 건 아닌데 그냥 K리그의 재미를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 볼 만한 것이 아닐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4라운드까지 끝났는데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울산, 포항, 김천까지 잘 나간다 강원, 인천 해가지고 그렇죠? 예상 못한 순위표죠 사실 이게 초반에 익숙한 팀이 하나 빠져있으니까 상위권에 전북이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전북이 9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북이 9위라고 하는게 영 어색해요 대구도 10위까지 내려가 있고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아 두 팀이네요 어 지금 성남하고 수원FC가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이 예 현재 지금 이렇게 순위표가 좀 되어있는데 어 뭐 순위가 굉장히 치열한 것도 있겠지만 초반부터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 중에 핵심적인 거를 우리 호기자님이 좀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건 뭐에요? 어 첫 주제를 이승우 선수로 잡았어요 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승우 폭탄돌리기라고 이거 약간 좀 뭐 커뮤에서 밈처럼 많이 쓰는거죠 근데 이거 누구를 비하하거나 놀리는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이승우 폭탄돌리기 음 혹시 어떤건지 캐치하시겠어요?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이승우 선수가 분명히 언제나 골을 넣을거잖아요 음 근데 이승우한테 골을 먹히는 팀은 타격이 엄청 클거다 왜냐면은 미디어의 관심도 굉장히 높잖아요 이승우 선수가 골대 하나만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끌어오르니까 지난번 제주경기 때처럼 네 데뷔점만 해도 그랬고 그래서 만약 이승우한테 골을 먹히는 팀이 나오면은 그 팀은 평소에 실점한 것보다 훨씬 더 타격이 클거다 아 그런 의미로? 그런 의도로 1라운드가 전북 원정이었는데 전북은 일단 폭탄돌리기 피했어요 우리 차례 아니다 하고 넘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원 삼성 넘기고 그 다음에 울산연대 넘기고 제주까지 넘겼어요 그 4팀 넘겼는데 이제 남은 6개 팀 중에서 이승우 폭탄돌리기가 나오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강원 원정인데 강원으로 저렇게 해놨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최용수 감독님 앞에서 이승우 선수가 데뷔골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음 근데 이승우 선수가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선발은 못 뛰고 있는데 출전 시간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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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도윤 감독도 그렇고 이승우 선수도 직접 현장가스 때 만나봤는데 이제 그래도 몸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전기에서는 골대도 마치고 그렇죠 보면은 분명히 가진 거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반 페이스 흐름을 보니까요 음 그래서 보면은 저는 아마 지금 3월이니까 3월 안에 데뷔골이 나오지 않을까 음 어 갑자기 여기서 공약을 해? 아니 난 기대죠 기대 3월 안에 아마 강원이라든지 수원FC가 지금 원정을 계속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강원까지 원정이고 아 대구 경기가 처음 홈이네 3월 21경기가 홈 개막전이 대구전 어 그 다음에 성남 포항 김천 인천 에피서울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팀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걸릴 것 같은데 한 바퀴 돌기 전에 걸릴 수 있다 한 바퀴 걸릴 수 있다 두 가지 약간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는 몸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올라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아 아직은 좀 약한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 이영재가 빠지면서 허리 쪽에서 볼줄이 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맞춰줘서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 들어가는 거 나오면 생각보다 빨리 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영재가 해주는 역할을 니실라한테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서로 다른 스타일이었잖아요 아 다르죠 니실라랑 이영재 자체가 그래서 이승호 선수에게 공이 와야 되는데 공이 오질 않는 오더라도 이제 좀 투박하게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볼 때 파트너가 이제 라스랑 양동현 김현 이런 스타일인데 그 세 명은 좀 연기형보다는 타게터잖아요 자기가 해결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에 지금 라스 발목 단뜩 부었고 무릴로도 지금 부상 당해가지고 또 최근에 못 뛴다고 그러고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승호 선수도 자신의 어떤 개인의 폼과 더불어가지고 조금 시간은 걸리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 건 사실인 거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공약 걸었어요 이번 달 안에 터진다 공약은 기대입니다 기대 근데 이번 달에 또 나올 거 같지 않아요? 네 점점 쇼팅이 점점 꼴대 가까이 가고 있어요 전북전 개막전에 쇼팅 없었거든요 그 다음 경기에서 점점 가까이 가다가 최근 경기에서 꼴대 맞았으니까 다음에 UFC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네 0점 조준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 근데 진짜 이승호 선수 저 얘기도 하더라 뭐 이제 한 다음에 베이커리 엄청 얘기했잖아 그렇죠 베이커리 베이커리 막 계속 경기 끝나고 누워서도 베이커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꼴대 못 넣으니까 이마로 지구폭행했잖아요 지구폭행 지구폭행하고 그래서 사실 그게 엄청나게 또 커뮤를 폭발시켰거든 그 짤들이 시즌 1호 뭐 저도 다 알아요 보면 뭐 커뮤에서 이승호 선수 숨쉬는 것까지도 다 포텐 터지잖아 근데 이제 그날도 엄청 더 터지는거지 막 더 터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남들은 그냥 그거를 웃기에만 소화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나는 저거 저런 승부욕 맘에 든다 네 그렇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상대에게 뭐 만약에 이상한 욕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그냥 그렇죠 그렇죠 아이씨 얼마나 넣고 싶겠어요 공격수인데 오른쪽 선수씨 욕하잖아 뭐 하면 그렇죠 아쉬우면 그렇죠 아이씨 하잖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승부욕 자체는 그래 저런거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호 선수는 여하튼 정말 어떤 상황 어떤 맺혔고 상관없이 가장 핫한 건 사실이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도 뭐 계속 식빵 굽는 거라든지 식빵 굽는 거라든지 그리고 뭐 그라운드를 주먹으로 친다든지 이런 것도 모든 선수가 다 해요 근데 왜 카메라가 이승호 선수만 잡아주겠어요 그렇지 이게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장면이 그런 장면이니까 찍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저렇게 한다고 뭘 할 게 아니라 저렇게 찍히고 찍어주는 걸 그냥 즐기면 될 거 같아요 팬들은 음 뭐 사실 식빵의 역사는 뭐 많이 있습니다 경기 중에 22명 다 욕해요 경기하는 거 보면은 카메라에 안 잡힐 뿐이지 네 우리 다 뭐 감독님들도 많이 하시고 김영경 누나도 뭐 많이 하시네요 많이 하시네요 식빵 누난데 식빵 누난데 닉네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승호 선수가 저도 뭐 K리그의 좋은 흐름을 위해서 뭐 좀 하나 터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 그래서 식빵 폭탄 돌리기 한다고 그런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폭탄 돌리기 한번 먹히면 아 그리고 전북에 골키퍼 송범근 선수가 이승호 선수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승호 선수 유럽에 있을 때도 항상 한국 오면 둘이 놀러다니고 그랬어요 오오 사적으로 한 살 차인데 형동생이 되게 친한데 제가 송범근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승호 선수한테 골 먹히면 어떨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열불을 내더라고요 아무리 친하지만 내가 다른 선수 다 몰라도 이승호한테는 절대 골 안 먹히겠다 만약에 나한테 골 넣고 골대 옆에서 이승호가 춤추고 있으면 열불 나서 다 못 자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친한 사이가 그 정도면 다른 팀 팬들은 얼마나 더 이제 그게 타격감이 있겠어요 오케이 그런 점에서 예약을 했다 그런 의미로 이제 폭탄돌리기입니다